문경활공랜드 왔습니다. 1차로 우린 좀 12시 넘어서 올라왔는데 다 구름까지 올라가서 다 없어졌고요. 레전드요. 빗불. 바람은 잘 불고 있고 통풍. 지웅이 형이 있고. 자 저도 렌저수리. 오늘은 뭐 특별하게 날씨가 좋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힐링 비행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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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맡습니다. 이런 길을 잃어버리기가 높은 곳이라서 정말 폭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뭐가? 뭐가? 손 쳐봐 안보이는데 레이스4야? 쓰리요 신발이 벗겨졌어요 그대로 할까요? 아셨어요? 내가 신발 하세요 내가 이거를 저걸로 그냥 빠트렸구나 야 시루봉으로 바로가 시루봉으로 바로가 하나 둘 예 괜찮습니다 하나 둘 좋아요 좋아요 예 좋습니다. 잘 놓고 여기 넣어놓으세요. 자 이쪽으로 걸어주세요. 예 좋습니다. 응 좋습니다. 원격 바로 올라가네. 레전드 형만. 레전드 형은 어디 가셨어요? 저 앞에 시루봉. 안 올라가서 바로 빠져나갔어요. 멀비를 안 하셔야되요. 5월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. 예. 한 번만 가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제가 달리세요. 한 번 거쳐 달리시면 됩니다. 예. 하나 둘 셋. 가세요. 오세요. 아 가시잖아요. 아 가십니다. 아시겠죠? 아니요 아니요. 제가 출발하면 걸어가시는겁니다. 아시겠죠? 너무 귀찮아하지 마세요. 자 하나 둘 셋. 앞으로 걸어갑니다. 걸어가 볼게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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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히 뒤에서 했네 잠깐만요 무전기 좀 연결하고 갈게요 네 날개가 열어져 있어 가지고 있어요 타는 거는 시험만 하는 건 따로 있어 2회 천천히 암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지금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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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